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에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대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래드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래드의 항구라 한쪽은 서나물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래드 해변을 끼고 항의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궁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래대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카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적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 떼어버립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추린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 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손은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됩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선장의 말보다 그를 호송 책임을 맡았던 백부장이나 그 배의 주인인 선주보다 훨씬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더 믿고 따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인 선주나 권력을 가진 백부장이나 항해의 최고 전문 지식인인 선장의 말이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항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진 것이라고는 자기 빈 몸뚱이뿐인 죄수이지만 그에게는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금력이나 권력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이유가 바로 이 교회를 통한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골방의 기도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세상을 먹여 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국회의 청와대에 백악관에 그리니치 천문대에 있지 않고 바로 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내 회사와 직장을 향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왕같은 제사장 직임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금주 암송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일곱 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긍일히 여기시고 품어주십니다 오늘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기도할 때마다 받은 은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 전도는 복음에 비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나는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사역 사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선행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섬김을 행했습니까?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오늘도 예배일기 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적 예배와 평일 개인적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의 인생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기도와 개인기도 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에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